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오늘은 주식헌터 15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오늘은 관련된 산업과 주도주를 보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얘기 드렸던 종목들, 과연 실적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좀 어땠는지에 대해서 수익률이 높았던 탑7을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미리 얘기는 드리겠지만 시장에서 주식이라는 곳에서는 100%라는 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실적 대비 없이 대비 과도하게 하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현금을 챙겨두는 부분도 매우 매우 중요할 거고요. 차후 시간에는 시간이 된다면 저는 마이너스 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불이평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방송일이 본방 같은 게 주말, 토요일, 저녁에 8시 반에 나가다 보니까 첫 영업일의 초과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7종목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최근에 주식 컨터 쪽으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답신이 가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신 다음에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추가 버튼이 나오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링크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실적이 월등히 좋은데 어닝 시즌에 부각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굉장한 주가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적 반등은 이미 지수 자체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2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좀 종목들 복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 10월 하락장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가장 좋은 흐름이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최고 수익률은 첫 번째로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사실 퀘스처 마크가 하나 찍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연간 실적으로는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3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동사를 바라볼 때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이 과연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 추정치만큼 나올지를 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보다는 동사의 주가는 하락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힘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해서도 두세 배 높은 상승률을 상위했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고요. 뭐 이런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상세히 좀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보다 약 21% 정도 올랐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태조 이방원 섹터가 굉장히 큰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좀 붙임이 있습니다. CS 윈드나 현대제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태양광과 풍력 주주들은 지수 따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쪽은 앞으로 어떤 시대적인 거스를 수 없는 명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섹터와 업종이라는 부분도 있고 본다면 관심 있게 계속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방송에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도 사례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2차전지 탈철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전에 설명드렸지만 시급료 탈철 쪽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2차전지 쪽으로 사업 부분을 시프트한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 수산화 리튬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 큰 폭으로 올랐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셉만큼은 안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연간 실적이 좋고 있고요. 4분기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 부분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의 화물 쪽으로 얘기 드렸던 영유수성 10도원 치료제 K-CAP이 잘 팔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지수만큼 올랐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 방송일 이후에 어떠한 주가 흐름들을 얘기 드리는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는 기술적 분석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에 있어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긴 하지만 실적도 분명 좋아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셔야만이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수익률 상승 수익률 낼 때 어떤 리드타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빨간색 양봉이 나왔던 날을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이 기업이 20일 입형선 캔들을 돌파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만큼은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제가 분할 매수에 대한 스킬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얘기 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가격에 대한 조정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에 대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위에 보이시는 이 점선이 1년 장기 입형선을 뚫었고요. 그리고 나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거래량들도 계속적으로 실려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방송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는 30% 정도까지 올라갔던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을 가지고 내년 사업 보고서 제출될 그 전까지 또는 잠정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 실적을 토대로 주가는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다? 이 뜻은 4분기에 아무리 못해도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탄력성이 있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배터리 셀에 들어가는 매우 매우 중요한 양극지를 만드는 회사였고요. 제가 이 동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때 얘기 드렸던 얘기가 사실 양극지 쪽은 이미 전방 업체인 배터리 셀 기업이나 완성 자동차 업체들한테 원가에 대한 상승분을 전가시켰다. 그래서 판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동사는 실적이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좋았다. 인플레이션 안 좋았지만 동사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방어를 잘했고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또 알파로, LNF 이런 기업들도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기술적으로 부분에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방송 이후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를 좀 했고요.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일목기준표를 좀 주요하게 좀 보는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했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하고 상승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지금 또 다시 최근 5영업일 정도 전쯤에 볼린저는 터치하고 다시 한번 캔들은 단기 유평선 위로 올라탔고요. 일목기준표의 주요 구름대 위로 안착했다. 구름대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2023년, 2024년에도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할 결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도 싸다고 매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섹터 안에서 가장 교본이 되고 교과서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에코프로그램에 대한 주도주로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 왼쪽 어깨를 만들고 이번에 머리를 만들었고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캐든트 숄더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어깨가 왼쪽 어깨가 높게 있을 때 그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는 건 매번 얘기 드리지만 주당 손직에서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는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LS라는 기업이고요. 전선 쪽 관련된 얘기 들었을 때 LS라는 기업이랑 LS전선아시아라는 기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로 좀 관심 있게 보실 쪽은 이미 주가가 많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X, 일렉트릭도 좋은 기업이고요. 제가 최근에 노란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은 일진전기라든지 그리고 가온전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워낙 좋은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 그래서 지금은 달리는 마이 타는 것보다는 이미 LS라는 기업도 사실 계속 이번 주에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신다면 조정 구간을 활용하셔라 달리는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 좀 드리겠고요. 방송일 이후에 보시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가 바닷건과 매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찍고 계속적으로 우상해하는 모습이고요. 1차적인 상승을 하고 나서 기간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기간조정 이런 때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N자 패턴을 만들었죠. N자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저점보다 지금의 저점이 높게 형성된다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간 정도로 보시게 된다면 캔들이 2평선을 위로 다 뚫어냈고요. 그 뒤로는 단기적인 2평선을 깨지 않고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재차 슈팅 나오는 부분도 20일 2평선의 지지를 받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많이 드렸는데요. 정배열이라는 건 단기 2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중기 2평선이 중간에 있고 장기 2평선이 제일 바닥에 위치한 모습의 2평선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배열에 있는 기업들은요.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고요. 단기 2평선이 중기 2평선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지금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다. 결국 지금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기본적 분석인 실적 분석 펀더멘탈 분석 잘 하셔야 많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다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좀 제가 그런 부분들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요.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 분석은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적으로 노란톡이라든지 채널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답신이 갈 거고요. 거기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을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도 드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을 잘 모르면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 수 없는 시점입니다. 오셔서 많은 공부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 드릴 기업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태양광 기업입니다.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태양광 쪽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얘기를 드렸고요. 업스트림 같은 경우는 OCI라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좀 부침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하나 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았다는 거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을 좀 드려봤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지난번 고점을 찍고요.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하락세를 하고 있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10%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실 저는 빨리 올라간 종목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뜻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종목 수익률에 현혹되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도 캔들이라든지 패턴들을 많이 아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 드립니다. 한 5가지 내외 정도만 아시면 그 가운데서 좋은 타점들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시세 한번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요. 궁극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명망치 헌캔들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명망치 헌캔들의 윗고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하나의 투자, 기술적 분석 포인트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방송일 이후에는 한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주가만 놓고 본다면 구름대 위에 있고요. 정별 완벽하게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캔들이. 단기적인 추세, 단기적인 입평선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4영업일 전 정도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매직봉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결과로 놓고 봐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는 충분히 주가는 재차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탄력성과 힘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분출할 수 있는 기술적 위치에 있고요. 실적 대비해서도 현저히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방송에 얘기 드리면 14% 정도 올랐지만 현저히 싼 구간에 있는 주가라고 판단하면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노란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2차 전지 장비 기업 중에서 주가가 안간 기업이 두 개가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YMTIC 하나라는 기업이 있었고 오늘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은 사실 굉장한 큰 시세를 한번 분출했었죠. 이번 주에 상한가를 봤습니다. 굉장히 큰 기간 조정을 받았고요. 이 평선이 완벽하게 정배화를 만들면서 시세분출을 했고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 접근은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항상 시세가 나올 때 달리는 말이 타는 것보다는 내 계좌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정나오는 구간을 활용하셔서 모아가시는 게 맞다.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우상해하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비중을 실어서 좋은 시세로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최근 4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4거래일 영업당의 거래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없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보시면 일목구정표 구름대 위에서 계속 주가는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다시 한번 최근에 터치를 하면서 재료 테마와 실적이 엮이면서 강한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지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실적이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이 회사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내년 실적은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그런 판단 능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팁은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탈철 장비 쪽 그리고 수산화 리튬에 대한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기대치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반영시킨 주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 구간을 활용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판단 능력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건 아무리 좋은 주식을 잘 사고 잘 샀다 하더라도 잘 파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가이드라인과 가이드라인과 길라잡이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신으로 문자가 가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신 다음에 링크만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또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링크도 드리니까요. 꼭 많이들 신청하셔서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인 투자 인사이트와 혜자가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라는 게 없는 것처럼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니까요. 자신감 있게 오셔서 저와 같이 어떤 투자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리스트 타임이 좀 오래 걸렸던 종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세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었고요. 다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나서 재료 소멸, 재료 소멸로 인한 뉴스 세론으로 인해서 시세가 하락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 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데가 방송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선을 활용해서 저점 잡는 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볼린저 밴드의 어떤 기본 설정 값에서 하단 선을 터치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근데 결국 그 반등은 아무나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유지로 접근하시는 게 분명 맞아 보일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 보시면 구름대를 험단하게 좀 지나갔었죠. 그리고 한번 일시적으로 밑고리가 달리면서 운봉,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망치형 캔들이라는 건 밑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상승세액에 힘을 붙을 수 있다. 제가 십자 캔들과 망치형 캔들 얘기 드릴 때는 바닷건에서 나올 때 상승에 힘이 생긴다 얘기 드렸는데요.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요. 망치형 캔들 나온 다음 날 바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실적 성장주들은 영망치형의 윗고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보시면 영망치형 캔들을 잡아먹으면서 윗고리 잡아먹고 올라갔고요. 15,3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재료 테마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들이 13,000원 부근간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 포인트가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금 지금 바닷건에서 야금야금 주가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안 질렀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좀 기대가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캔들이 지금 단기적인 기술평선들을 위로 뚫어 올렸고요. 물론 저항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일명 균형폭 구름대에 저항을 받았고 있는데 이 위로 안착하는 순간 언제든지 치세를 분출해 줄 수 있는 실적 급등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률 탑 세븐 라스트 종목입니다. HK, 이노엔의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지수에 대한 바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10% 정도 하락한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20%, 30% 한다고 했을 때 난 한 번 더 나눠서 들어가겠다라는 분할 매수에 대한 스킬과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변동성 큰 시장이기 때문에 꼭 알아서 각각 그런 무기질을 장착하시길 바라겠고요. HK, 이노엔, 그리고 캠코에러서피스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주가보다는 잘 못 갔습니다. 지수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제 예상치보다는 많이 안 올라온 종목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지금 주가 현 위치를 보신다면 아직도 역배열입니다. 왜냐하면 1년 2평선 점선을 캔들이 위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거래량이 실렸을 때 중간 정도 보시게 되면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 성장자들은 역망치형 캔들의 윗골을 잡아먹고 올라간다고 얘기 드렸고요. 역망치형 캔들의 윗골을 잡아먹고 기간조정 받으면서 다시 한 번 21위평선 깨지 않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관심을 다시 한 번 받고 부각이 된다면 또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난번 하락장에 있었던 그 당시에 주가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7종목에 대한 복귀와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수만큼 올라간 기업들이 한 30% 그리고 지수 이상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30% 나머지 지수만큼 안 올라간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계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무게중심을 놓으시고요. 좋은 투자, 좋은 투자라는 건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기업들 그런 것들은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샵 3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갑니다. 답신에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샵 3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코드도 드리니까요. 꼭 많이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셔서 많이많이들 이용하시면서 시장은 이제 12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연말까지의 어떤 계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손놓을 시점 아니고요. 연말까지 좋은 시점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실적 성장주들은 지수 대비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